서주원! 여긴 어떻게 해? 지금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왔음. 시간이 지나면 또 도망가고 싶을까? 그동안 너 밀어낸 거 무서워서 그랬어. 너한테는 내가 정답이 아닐까 봐. 인수야. 근데 나 이젠 도망가지 않으려고. 네가 좋아. 너 없이는 안 될 것 같아. 혹시 내가 너무 늦었어? 그럼 이제 내가 매달릴게. 이제부터 너한테 매달리려고. 내가. 너가 안 될 것 같아. 응. 나. 네. 내가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